기업의 CEO를 초대해서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업의 비전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CEO 초대석, 오늘은 코닉글로리의 조명재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닉글로리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코닉글로리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보호기술이라는 보안 솔루션 회사를 가지고 있고 소재 회사로는 태양광 쪽을 하고 있는 네오플랜트,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는 EMT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쭉 소개를 해주시면서 정보보호기술과 합병을 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합병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정보보호기술은 유선 쪽, 특히 위협관리 시스템 쪽 TMS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저희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솔루션 쪽을 하고 있는 코닉글로리와 정보보호기술의 합병은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IT는 큰 빅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네트워크와 보안이 융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제안하는 그런 제도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IT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네트워크와 보안의 융합 그리고 정보보호기술이 그간 5년간 개발해온 WIPS를 최근에 출시를 해서 시장에 상당히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코닉글로리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융합하고 모바일 보안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을 통해서 그러한 IT 쪽에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합병을 통해서 또 IT 전문기업으로 한 단계 더욱더 도약을 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시면서 WIPS, 무선 보안 솔루션 기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경쟁력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PS는 최근에 무선 쪽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기들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텐츠들도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성들도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모바일 쪽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간 국책과제를 통해서 WIPS라는 제품들을 개발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EL4 등급을 받고 또 1년간의 제품을 완성을 해서 최근 9월 달에 EL4 등급까지 받은 제품을 저희가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IPS는 지금 모바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솔루션으로서 보안 쪽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외산 장비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토롤라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나사 출신들이 만든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간 또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외산 제품들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은 한 7초에서 15초 내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무선 모바일 쪽의 보안 시장에서는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무선 데이터 많이들 쓰시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술력에 있어서 해외 업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회사의 경쟁력도 좀 크다라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태양광 소재를 하고 있는 네오플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자원을 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고 특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수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5년 이상을 저희가 하나하나 그 단계에 맞게끔 준비를 해와서 지금은 네오플랜트는 고창에 파우더 공장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에 저희가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소광산을 메탈 실리콘으로 만드는 럼프 공장을 최근에 완성을 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직 계열화를 저희가 완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의 측면과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도 이러한 어떤 산업들을 전체적으로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MT는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가 2차전지 중에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구체입니다. 그 전구체를 국산화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작년 10월에 공장을 완공을 해서 지금 대기업에 양산 들어가는 바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적 시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나 합병을 이뤄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매출 성장을 이루지는 않을까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전반기에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절적인 어떤 경향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은 저희가 한 269억에 한 19억 정도 이익 내는 것을 지금 포캐스팅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합병을 통한 저희 IT 사업을 보면 한 650억에 한 82억 정도 목표로 지금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15년도에는 IT 쪽은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CEO 초대사 코닉글로리의 조명재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